보세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주제가 이겁니다. 문제 보일니? 여기. 명사를 꾸며주는 말을 공부할 거야.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지. 명사는 그냥 사람이나 사물의 인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꾸며준다? 오늘 명사를 꾸며주는 말인데 문장에 꾸며주는 거야. 문장에. 항상 영어에서는 명사, 문장에 명사를 꾸며줄 때 위치가 어디라고? 이 앞이 아닌가? 이 뒤인 거야. 문장에 꾸며주는 형. 명사를 꾸며주는데 문장에 꾸며준다? 그게 바로 관계사. 요게 뭐 하더라는 거야? 여기. 문장에 그냥 명사에 문장만 쓰면 꾸며주는 게 아니라 명사 다음에 문장을 써서 요 사이에 뭐를 관계사라고 하는 것을 써주면 얘는 문장이 수십어가 돼 버려. 요게? 오늘 그거 공부하는 거야. 자. 명사를 꾸며주면 돼. 문장이야. 요게? 근데 이게 사람이었어. 명사가 사람이었어. 그러면 후를 꾸며줘. 후나. 훈 다음에. 문장을 쓰면 돼. 요게? 간단하지? 명사인데 이게 사물이야. 그럼 어떻게 꾸며준대? 문장을 쓰는데 이 문장 앞에 뭘 붙여주면 돼? 밑을 꾸며준대. 간단하지? 간단하지? 이 모든 것을 다 통반에 두는 게 뭐다? 대신. 간단하죠? 간단하죠? 근데 일단 써보면서 좀 할까 아니면 원리를 좀 알고 갈까? 원리를 좀 알고 합시다. 쟤는 저것만 알면 일단 이것만 알면 기본적인 개념은 끝난 거야. 뭐라고 관계사는 문장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문장으로. 오케이? 응. 그런데 규칙이 있어. 규칙. 아니 사과목은 다르니까 힘들어 죽겠네. 자 관계사의 개념을 좀 알아보자. 자 관계. 오늘은 관계 대명사라는 것을 좀 공부할 건데. 뭐라고? 포인트. 포인트는 이름 안 돼. 문장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문장으로. 다 있어. 다 있어. 어? 문장으로. 문장으로 명사를 수식한다. 이제 오령사지 가야 돼. 집에. 오케이? 자 관계 대명사라는 뭐냐. 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두 가지 역할. 칠판 한 바닥 쓰고 몇 개의 문장 보여준다면 바로 투입이야. 잘 들어야 돼. 얘는 뭐 후나 훈이나 대신이나 위치 적 있지. 후나 훈이나 위치 적 있지. 쟤네 역할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다시 말해서 아까 뭐라고? 연결장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아까 우리 독해할 때 연결장치. 내가 알려줬지 연결장치.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장치 역할을 하는데. 얘는 무슨 역할로 하냐면. 암 문장의 뜻이 같은. 뜻이 같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오케이? 한 마리를 줄이는 거야. 같은 말이 있다는 거야. 같은 말. 이 앞에. 관계사 앞에. 어디? 이 앞에 같은 말이 있다는 거야. 같은 말이야. 아니 같은 말 두 번 쓰고 싶어? 안 쓰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같은 말의 역할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말은. 자 이 말은. 여기다가는 예물을 써도 돼. 여기다가 네올을 쓰고 여기다가 예물을 써도 돼. 자.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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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음에 나온 말을 갖다니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지. 얘를 정리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고? 문장으로 명상을 꾸며주는 거야, 첫 번째. 명상을 꾸며주는데 문장으로 꾸며주는 게 근데 이렇게 가필이면 사람이여. 그러면 여기다가 후를 쓰게 되면 아, 이 새끼 주어였구나. 그래서 뭐부터 나온다고 하지? 동사부사라고 하는 거야. 문장으로 꾸며주는데 얘 문장으로 꾸며주는데 얘는 뭐가 없어야 되는 거야? 주어가 없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사물이었다. 그럼 뭐가 됐나? 위치가 되는 거고 이 새끼도 뭐가 없어야 돼? 주어가 없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꾸며준다는 말은 뭐라고? 다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다 한운으로 되는 거야. 다 한운으로 되는 거야. 너무 쉽지? 똥 싸는 건 더 있겠네. 몰라요. 똥 싸는 게 문제가 있겠네. 그것도 있어. 어? 우린 아니잖아. 우린 아니잖아, 알지. 자. 오늘 녹화 중인데. 망했어. 나 이번에 지갑을 잃어버렸어. 근데 and she bought it. 그녀가 그걸 샀어. 갔더니 and라는 놈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고. 이번엔 같은 말이 뭐야? 더 월리 타고 이씨 같단 말이야, 이. 어? 어? 이 새끼가 아닌가? 이거. 멀리 떨어져 있네. 이거 사물이긴 한데, 그렇지? 그럼 이 새끼가 뭐야? 아, 이 새끼 목적이다 이거야, 목적. 그러니까 동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 같을 경우에 이 두 가지 놈을 한꺼번에 해 주느냐. 어따 써야 된다고? 어따 써야 돼.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 곳에 써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도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명사요? 근데 이게 사람이요. 근데 문장을 쓰는데 주어랑 공사했는데 여기 목적 없을 경우에는 꼭 빼야 된다는 거야. 이거 x야, x. 그 때는 뭘 쓴다? 이때는 숨을 써줘. 앞으로 너희들은 잡아 봐. 절대로 다들 쓰지 마시오. 주격은, 훈은 주격만, 훈은 목적 격만 쓰시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을 알려줄 거야. 다 설명해 줄 건데 원칙으로 써. 목적어가 빠져 있다가 그럼 훈을 쓰는 거야. 이번엔 사람 사물이야. 그럼 뭘 써? 위치. 역시 뒤에는 뭐 할까? 목적어가. 이렇게 꾸미는다. 얘가 꾸미는다. 이걸 다 합친 거. 아, 나 이거 진짜. 아, 머리가 아파 죽겠어. 뭘 쓰라고? 됐. 근데 연습할 때는 대저 쓰지 마. 그럼 다 됐을 거거든. 그리고 나중에 홍길동은 돼지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오케이? 됐어?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아, 예문의 밸런스가 너무 안 좋은데. 일단 예문을 믿어 쓸게. I have a car. 난 차를 갖고 있어. 근데 and? its price is high. 값이 비싸. 봤더니. 어, and 알겠어. 이제. 문장만 문장을 이용해 주는 거. 같은 거 봤더니 차랑. 어? 이 새끼랑 같다 이거야. 이거 뜻이 뭔데? 얘가. 그건 의라는 뜻이야. 어? 의? 의? 이걸 소유격이라고. 그러면. 요 두 가지 역할을 한 놈이. 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의. 의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의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하루 밖에 없어. 후즈예요, 후즈. 명사 다음에. 이게 사람이든.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 의라는 말이 정한다. 무조건 뭐다? 후즈. 속상이다, 후즈. 근데 후즈 다음에. 우리. 봐봐. 마이 다음에. 뭐가 나왔어? 마이 뭐가 나올 거야? 마이. 마이 하우스. 마이 컴퓨터.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명사가 항상 나와야 된다. 명사. 요게 갔다고 하더라도 얘를 지워서 후즈를 썼을 때 뒤를 뭐가 나와야 돼? 항상. 명사가 나와야 돼. 명사가.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돼? 역할은? 하늘이 되요. 오케이. 아. 다시. 우리 오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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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으로 명사를 수직해 주는 거 맞어. 문장으로. 아 나 이제 명사를 문장으로 수직해 줄 수 있다 이거야. 나 안다 이거야. 나 좀 일식하다 이거야. 근데 방법이 뭐라고? 어떻게? 후, 위치, 훙, 위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위치는 어때요, 위치는? 위치 같은 거는 동사부터 나올 수도 있고 목적과 빠질 수도 있지. 쉽게 얘기한 거예요. 위치 앞에 사물이 명사에 앞에 명사가 사물일 경우에는 고민할 게 없어. 위치인 거예요. 근데 언제 한 거야? 얘가 주어 역할 때는 후고 얘가 목적을 할 때는 훔을 쓰는 거지. 사람일 때 좀 헷갈리는 거야. 만약에 연습을 다 한 다음에 아, 그래. 따지는 그 사람은 다 됐을 쓰면 돼.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습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 하나 문장을 꾸며주는 것 중에 그 뭐야?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뭐야? 뭐, 뭐, 의라는 말로 끝나니까 오늘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 오케이? 짠, 연습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써줄 거야. 봤더니 나는 한 소녀와 부딪혔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응시하고 있던 어? 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응시하고 있던 데 원래 있다는데 여기다가 받침에 니로서 있던으로 바꾼 거 아니야, 이제. 그럼 이만큼이 수식어가 된 건데 문장인데 자신의 스마트폰을 응시하고 있던 부딪혔다. 말이 안 되네. 자신의 스마트폰을 응시하고 있던 나는 안 되네. 얘는 뭘 꾸며주는 거야? 소리. 한 소녀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어? 아! 그럼 이 새끼 부딪혔다. 자, 다닌가게 동작인데 그치? 그럼 이게 한국말을 어떻게 쓰면 돼? 나는 이게 주어진 줄 알았어, 쓰고. 부딪혔다. 어? 이렇게 쓰고. 어? 그럼 소녀. 쓰고. 그 다음에 이 새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그치? 써보지. 얼마가 간단해. 자, I. 나는 부딪혔다. 부딪혔다는 거 하고 범츠. 잉츠. 어? 걸. 나는 소녀 없으셨다,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고인 고민하지 말란 말이야. 아, 이때부터 후를 쓸 거야, 후를. 그 다음 하지 마. 얘부터 쓰는 거야, 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을? 목적와대. 응시하고 있다니까 주어가 없네. 누가 응시하고 있다는 말이 없네, 그치? 응시하고 있다. 아! 스테어. 스테어가 응시하다는 뜻이야. 스테어. 봐보니까 응시하고 있다니까. 어? 응시했다 아니라 응시하고 있으니까 응시하고 있는 주인. was staring at 단어예요. 단어 수준이야.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원리는 알지만 저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건 알 수 있어. was staring at 뭐? her 스마트폰.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어? 여기도 동사요. 여기도 동사인데 동사 두 개 있으면 안 돼. 근데 문장에 꾸며줘야 돼. 그럼 이 자리에 뭘 쓰면 된다는 거? 후호를 쓰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저 문장 쓴 거야. 끊겨? 여기까지. 그지? 화끈이. 나는 우연히 얘 친구를 마주쳤다. 내가 수년간 보지 못했다. 보면. 이 문장 동사는 마주쳤다가 동사 잘 안 하지. 그지? 근데 내가 수년간 보지 못했다가 원래 문장이었겠네. 보지 못했다가 지금 보지 못했던으로 바뀌었으니까 문장이 지금 뭔가를 꾸며주고 있네. 내가 수년간 보지 못했던 나는요? 내가 수년간 보지 못했던 얘 친구를 만난 거지. 맞나? 문장이 얘 친구를 꾸며주고 있네. 맞나? 그럼 얘가 동사였겠네. 그럼 맨날 써보자. 나는 I 일단 우연히 같은 걸 빼버려. 이렇게? 만났다. ran to 얘가 사실은 우연히 만났다는 뜻입니다. ran t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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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riend 됐지? 그 다음. 뭐 하라고? 이거 생각하지 말라고 처음에. 쓰란 말이야. 내가 수년간 보지 못했던. 내가. 내가 일단 주어내. I 보지 못했어. didn't see 4 years 문장 써대네. 내가 수년 동안 못 봤다. 그 다음에 어? 주어랑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뭔가요? 앞에 사람이니까 아니 사람이니까 꿈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I didn't see him 아 이거 넣으니까 말이 되네. 오케이? 되니? 이렇게 쓰는데 하나만 봅시다. 네. 네. 근데 없네요. 여기다 주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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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이래. 맨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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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부러 문장을 쓴 거야. 봤더니 두 개의 문장인데 이 문장이 내가 커피를 엎지른 그녀에게 서 봤더니 쓰고 싶은 거잖아. 이 명상을 꾸며주고 싶은 거야. 지금. 맞아? 문장을 꾸며주고 싶은 게 써낼 거 아니야. 근데 봤더니 같은 말이 뭐야? 그녀와 그녀래. 얘가 그녀와 의리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맞아? 이거 뭐라고 그래? 소유적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가 후주가 되는 거야. 이게 항상 소유적 다음에 뭐나? 커피가 붙어 있어야 할 거냐? 명사가 붙어 있어야 할 거냐? 그러면 얘 만큼은, 이만큼을 다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이보다 집어넣는 거야. I apologize to woman whose coffee I spilled. 이렇게 써요.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쓰시고 쉬는 시간 없이.